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선택감은 확률과 통계 봅니다. 그래도 공통에 비해서는 28번, 30번 정도는 그래도 좀 음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 난도는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무난한 문제 속에 29번이 또 너무, 우리 유형 코드에 있는 문제잖아. 그래서 내신에서 볼 법한 그런 문제들, 어차피 3점짜리야 다, 다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봐볼게요. 23번 전형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4번 여기저기 다 있는 거, 25번 누가 봐도 여사건, 25번 그래 표본평균하고 구별만 할 줄 알면 되죠. 표준화 시키는 거, 27번 역시나 그냥 대인만 하면 되는, 그치?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 그치? 그래서 역시 무난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8번 봅니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 4의 4승까지겠죠, 총함수는. 2생이 선택한 함수 F가 박스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물었어요. 오, 그래. 결론부가 또, 결국은 뭐뭐일 때, 뭐뭐 조건을 만족할 때 F4가 짝수 뭐야? 아니, 누가 봐도 조건부죠. 조건을 만족하는 건 시행과 사건을 구별해서 사건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쨌거나 F4가 짝수일 확률을 또 그중에서 골라내래. 그러니까, 근데 박스 조건을 봤더니요. A하고 B가, 그치? 정의학에 속할 때 A가 바로 뭐야? B의 약수이면. 약수이면 그때의 대응되는 함수값도. 뭐다? 너의 약수다. 야, 그, 그쵸? 그 관계가 뭐야? 그대로 종속된다. 그대로 보존된다. 뭐 이런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 뭐하면 돼? 기준 잡고 분류하면 돼. 다만 이럴 때, 이런 조건화에서 결국 뭐야? 그때 F4가 짝수야. F4가 짝수일 확률을 우리가 그중에 골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당연히 주인공이죠. 언제나 기준을 세울 때 F4가 뭔가 기준이 되겠다. 이런 걸 발문 속에서 여러분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먼저 선생님 뭐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일단 함수를 내가 따져보자. 그랬더니 당연히 F1이 일단은 1은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이, 일단은 1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치? 야, 1이 어디로 가? F1이 1이야? F1이 2이야? F1이 3이야? F1이 4야? F1에 따라 모든 수가 여전히 그 수의 또 너는 또 그게 약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영향력이 센 수 그게 아마 1일 것 같아. 과감하게 F1이 1일 때 하는 거야 이렇게. 야, 선생님 야, 1, 2, 3, 4가 또 1, 2, 3, 4로 가는데 이번엔 F1이 2일 때 1, 2, 3, 4가 또 1, 2, 3, 4로 가는데 아, 그래 뭐 1, 2, 3으로 갈 때 써보면 되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분류만 잘하면 돼. 그래서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따로따로 쓴 거야. 그게 이제 색깔 분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러지 않잖아? 헷갈릴 것 같으면 선생님이 써. 헷갈릴 것 같으면 쓰는 거고 이거야. 이렇게 갈 때. 따라서 1이 1로 갈 때는요. 일단은 2, 3, 4는요. 일단은 당연히 뭐 아무 데나 가도 되죠. 왜?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치? 여기가 1이니까. 1은 당연히 FB가 모여도 다 약수잖아. 그치? 오, 좋다, 좋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는 2, 3, 4만 잘 따져주면 돼. 그치? 야, 그래? 그랬더니 일단은 어, 2, 3, 4 중에 2하고 4는 또 서로 약수관계잖아. 어, 근데 3은 또 2하고 4하고는 약수관계가 아니잖아요. 구별되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 맞아. 오케이. 그때 나 F3이 궁금해. 그쵸? 어, 이렇게 갈 때 F3은 당연히 뭐야? F3은 당연히 뭐야? 어, 1이 3의 약수거든요. 따라서 2, 1도 3이 가는데 약수로 가야 돼. 근데 뭐야? 1이 모든 수의 약수니까 F3 역시나 다 가도 되죠. 4가지가 다 됐네. 야, 경우에서 4가지라는 얘기야. 그치? 어, 그러니까 가지수를 마지막에 쓴다면 여기다 1부터 4가 다 가능하대. 대응되는 게. 이거죠. 와, 그러네. 그래?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야? 4하고 이제 2는. 어, 그래. 그제서 이제 맞아. 선생님. F4하고 F1은 이제는 뭐야? 얘가 기준이야. 이게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그치? 왜냐하면 F4가 당연히 4도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4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국은 그 4의 약수인 2. 그치? 2가 제어를 받는 거죠. 어,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F4가 1이라면 F4가 1로 갔어요? 어? 그래? 근데 2는 4의 약수니까 F2는 1의 약수여야 되잖아. 뭐야? 무조건 1이지. F2도 무조건 1이지.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그치? 너 무조건 1이야. 이거야. 그래? F4가 2일 때는 F4가 2로 가면 그때는 그때는 2는 2의 약수니까 1도는 2죠. 야, 너는 1도는 1해. 이런 얘기야. 이거, 이거. 야, 그러네. F4가 3일 때는 F4가 3일 때는 여전히 F2는요. 3의 약수로 가야 돼. 1도는 3으로 가야 돼. 야, 너는 1도는 3으로 가더래. 이런 식이구나. F4가 만약에 4로 가잖아요. 그러면 F2는 당연히 4의 약수니까 뭐야? 4의 약수는 1, 2, 4죠. 야, 너는 1도는 2도는 4가 된대. 요거야. 그러니 이때의 경우에 이제 세면 되죠. 따라서 F1이 1일 때는요. F1이 1로 갈 때는 F3은 4가지가 다 돼. 그 4가지. 4 곱하기. 그리고 이제 너는 뭐야? 따라서 F4와 2는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더해야 될 때 더하고요. 곱해야 될 때 곱할 줄 알면 돼. 그치? 어. 실제로 F4 F2이 되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뭐야? 3가지인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총 몇 가지가? 8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 8가지와 F3은 당연히 곱법칙인 거지. 그쵸? 어. 왜냐면 F3으로는 완료된 게 아니잖아. F3이 대응됐다고 해서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형이잖아. 어. 근데 얘는 이미 뭐야? 완료된 거잖아. F3이 1부터 4를 가고 F4가 1이고 F2가 1이면 완료된 거니? 완료된 것들끼리는 더해야 되죠.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야. 야. 그래서 32가지가 나오는구나. 하나만 고생하면요. 이제부터는 시밀러리야. 야. 선생님 이제 빠릅니다. 갑니다. 자. 이제 F1이 2로 갑니다. 따라서 F3은요. 어. F3은요. 여전히 1은 3의 압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1이 2로 갔어? 그럼 3은 3은 당연히 뭐예요? 아. 네가 2로 갔어? 너가 2라니까. 그러니까 2는 F3이 뭐야? 약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네가 가능한 건 뭐가? 2 또는 4가 가능하겠죠. 이때는 2 또는 4가 가능해. 야. 2하고 4가 가능하대. 그치? 1이 2로 갔기 때문에 3은 분명히 뭐야? 2 또는 4라고 해야 돼. 왜? 어. 결국 2의 약수. 그치? 4의 약수가 2가 가능하고 2의 약수가 3은 안 되잖아. 3의 약수는 2가 아니거든. 1의 약수는 2가 아니거든. 그쵸? 아하. 그래서 두 가지구나. 그래? 그럼 이제 또 F4과 F1은 뭐야? 그러니까 시밀러리야. 그치? 야. 야. 이제는 F4는 F1하고 F1하고 F2. 이것도 이제 2의 뭐야? 약수지. 그러니까 4가 1이 4의 약수니까요. 거꾸래기 하면 2의 뭐야? 반드시 패수로 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치? 어. 그러니까 뭐야. 야. F4도 결국 네가 2로 갈 때. 그치? 야. 네가 2야? 그럼 F2는 뭐야? F2는 당연히 뭐야? 게이도 뭐야? 약수로 가야 하지. 2밖에 없는 거. 2,2밖에 없다는 얘기야. 대박. 어. 그래? 그럼 F4가 4일 때는. F4가 4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1이 2니까. 결국은 2,3,4도 2,3,1이 그러니까 2,3,4가 다 뭐야? 1을 약수로 갔잖아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어.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로 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F4가 4로 가면 그때 2는 뭐야? 4 또는 2가 가능하겠죠. 야. 너는 2 또는 4래. 어. 그래서 또 뭐야? 이렇게 예쁘다. 그치? F3은 두 가지가 있고요. 너는 1 더하기 2. 세 가지가 있겠죠. 그치? 어.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총 몇 가지가? 여섯 가지가 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것만 꼼꼼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만 해봐도 알죠. 네. 어. 알죠. 그냥. 결국은 어. 결국 약수와 배수의 개념이니까. 그치? 어. 그러네. 그래서 그 여섯 가지를 구하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빨라. 이제 1하고 3이 가잖아. 그러면 이제 2,3,4는요. 2,3,4는요. 어. 어. 다 뭐야? 3의 배수인 거야. 그치? 어. 4의 약수이고 3의 약수이고 2의 약수인 거니까. 1이. 따라서 F4가 가능한 것도 3을 약수로 가져야 돼. 3을 약수로 가는 건 3밖에 없어요. 그니까 뭐야. 야. F3도 3이야. F3도 이때는 3이고 F4도 3이고 너도 3이야. 그래서 뭐야? 한 가지야. 너는 그냥 한 가지야. 이런 얘기야. 정해진다는 얘기죠. 어우 감사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은데 삐질라 그래? 이랬다가 이제 결국 막판에 가서 도와주죠. 네. 그런 느낌이야. 네. 자 1이 4로 갔어요. 마찬가지죠. 1이 4로 갔으니까 2, 3, 4는 4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치? 그러니까 4밖에 안 돼. 다 4로 갈 수밖에. 4, 4, 4. 그래서 뭐야? 한 가지밖에 안 된다니. 그치? 왜냐하면 1은 어쨌거나 1은 2, 3, 4 1, 2, 3, 4의 약수잖아. 그래서 F1이 4면 4는 나머지 4의 어떤 거의 약수인데 4가 약수가 되면 얘는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야? 여기서도 한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총 가짓수가 얘네들 다 더한 거. 그치? 32, 6, 1 더하기 1. 그치? 그러니까 이미 뭐야? 40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40가지다. 그쵸? 박스 조건을 만족한 함수는 총 40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뭐야? 골라 골라 뭐를? F4가 짝수인 걸. 그거야. F4가 짝수인 건 일단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얘네들은 둘 다네. 얘는 얘만 되네.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두 가지, 여기서는 세 가지. 다섯 가지. 5 곱하기 4. 그러니까 20가지인 거죠. 야, 첫 번째 케이스는 20가지가 해당이 될 거고요. 여기는 다야. 여섯 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한 가지. 그거 한 가지네요. 그래서 뭐야? 네가 27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0분의 27. 네. 4번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준만 잘 잡으면 된다. 기준 잡고 분류하는데 그게 헷갈릴 때는 뭐 선생님처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를 통하여. 얘를 통하여 기준 잡고 분류하면 돼. 하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선생님이 막 한 줄에 그냥 멋진 기호 하나로 풀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 흐뭇당하면 안 돼. 왜? 전혀 실전적이지 않거든. 그쵸? 음. 실전적인 풀에는 이렇게 얘를 통하여 기준 잡고 분류하는 게 가장 실전적인 풀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